자 이번에는 3-5 덤마우 배스 자 머드가 무슨 뜻인지 우리 친구들 한번 짐작해 볼까요 자 그림을 보면 아빠가 여러가지 얼굴이랑 티셔츠에 뭘 붙였죠? 바로 진흙을 얘기해요 자 진흙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배스는 목욕인데 진흙 목욕이라는 뜻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아빠가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 보면 워스는 사실 이즈의 과거형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동사 이렇게 나는 뭐뭇을 하고 있다라는 동사를 비동사라고 하는데요 비동사 더하기 동사의 아이엔징 이렇게 나오면 자 플레이에 아이엔징이 붙었죠 그래서 플레잉 이렇게 발음하게 되죠 그러면 진행을 알려줘요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아빠는 플레잉 풋볼 아빠는 축구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플레이 플러스 운동을 이렇게 바로 해주면 어떤 운동을 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플레잉 풋볼 하면 운동을 하다 플레이 베이스볼 베이스볼은 야구죠 야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아빠가 공과 함께 뛰고 있었어요 여기 with라는 전체사가 또 한 번 나왔네요 뭐뭄와 함께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아빠가 run에 과거에 ran 했었어요 ran with the bow 공과 함께 뛰고 있었어요 Go on dad! Go on chip! Kick it! 네 go on dad! 라고 칩이 외쳤어요 자 go on! 그 다음에 on이 나오면 뭐뭐 위로 올라가다 우리 이 아이스랭크에서 뭐뭐 위로 올라가다 라고 해석을 했죠 그래서 go on은 여기서는 또 다른 뜻으로 계속하세요! 라고 음 계속하세요 아빠가 아까 ran을 하고 있었으니까 계속 뛰세요 라고 칩이 말을 한 거죠. 자, 개개 차세요. 여기서 is the border 얘기할 거예요. 공을 차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이쿠, 아빠가 진흙 안에, 진흙 안으로 아빠가 넘어줬대요. 자, fell over. 자, 보면 for의 과거형이 나왔죠. 넘어지다 라고 해서 fell over 라고 할 수 있는데 넘어지는데 어디 안으로? in the mud, 진흙 속으로 넘어졌대요. splat, splat은 어떤 뜻이냐 철포덕 이라는 넘어지는 행동에서 나는 소리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철포덕, 아빠 표정이 너무 놀랐죠. bad luck, dad, said biff. 아이고, 아빠 운이 안 좋네요 라고 biff가 말했어요. 자, bad는 나쁜 이라는 뜻이죠. 반대말은 good 이렇게 되겠죠. good luck, 운이 좋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luck은 운, 행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biff가 아빠가 안 돼서 bad luck, 넘어진 게 bad luck 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oh, dad, said mom, what a mess. 엄마가 너무 깜짝 놀랐겠죠. 아빠가 mud bath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진흙 목욕을 하고 와서 온몸에 진흙을 묻히고 와서 what a mess, 아우 엉망진창이에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mess는 엉망이라고, 엉망진창 이런 걸 뜻해요. oh, 나는 목욕하고 싶어요. 아빠가 얘기해서 bath는 목욕. 우리 앞에서 제목에서 bath 뜻을 봤죠? bath 라고 이제 발음하면 될 것 같아요. dad went up to the bathroom. 네, 그래서 아빠가 목욕탕으로 올라갔어요. 화장실은 이제 욕실로 올라간 거죠. bath를 하는 방. 그래서 bathroom, 욕실이라고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o up, 올라갔어요. 아마 이 집에는 욕실이 위층에 있었나 봐요. 장소나 이런 전치사를 통해서 우리가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아빠가 모욕물을 받았어요. 자, ran은 사실 run의 과거형이잖아요. 달리다 라는 뜻인데 사실 bath라는 말만 같이 쓰이는 이런 말과 같이 쓰이면 목욕물을 받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이 어, 왜 달리는데? 목욕이 달리지? 라고 하는데 run의 뜻에 물 같은 거 흐르다 라는 뜻도 갖고 있어서 이런 뜻으로 쓰이나봐요. 목욕물을 받다. run a bath 라고 우리 친구들 기억해 두세요. dad came down 아빠가 내려왔대요. 아까 go up 했으니까 go down 했겠죠. 내려왔어요. there was football on TV 네, 근데 TV에는 풋볼을 하고 있었어요. 자, TV 앞에서는 대부분 on TV 라고 표현해요. TV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화면들이라고 사실상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there was, there is, there are 이런 것들은 there 다음에 was not 그 다음에 is, were 이런 것들이 오면 뭐뭐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뭐뭐가 있었어요? TV에는 풋볼, 축구가 있었어요. 축구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아빠가 look at the football 자, 우리 친구들 저번 우리 아이스링크에서 보았죠? look 다음에 edge이 나면 뭐뭇을 보다라는 뜻이죠. 축구를 아빠가 보았어요. go on he called kick it 자, 아빠가 가, 가, go on 계속해, 계속 달려 라인테서 kick it 공을 차 라고 아빠가 아까 칩이 말했던 것처럼 아빠도 막 외쳤어요. dad forgot the bath drip, drop, drip 아빠가 목욕을 까먹고 있었어요. forgot 자, forgot은 forget 있다라는 말의 과거형인데 목욕을 까먹었어요. 어떡하죠? drip, drop, drip 자, 주룩 자, drip은 방울방울복 흐르다 라는 뜻인데 그냥 이렇게 소리나는 걸 쓰면 주룩주룩 이라는 표현으로 쐬요. 똑똑똑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것 같다죠. 주룩 똑똑 주룩 이런 소리가 났어요. 어디서 나는 소리겠죠? 네, 맞아요. 물이 넘쳐서 나는 소리였어요. 플롭, 플롭, 스플렛 어머나, 세상에 물이 넘치고 또 넘치기 시작했어요. 플롭, 플롭, 스플렛 전벙, 전벙, 철퍼덩 이것도 퐁당하고 아주 큰 소리로 떨어지는 걸 나타내는 말인데 점점점 물이 넘쳐서 처음엔 드립, 드롭, 드립 이러다가 플롭, 플롭, 스플렛 이렇게 좀 더 물이 많아져서 큰 소리로 바뀌었어요. What was that? 저게 뭐지? 라고 아빠가 그랬어요. 머리에 이미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스플렛 오, 노 샌, 대드 정말 오늘 아빠는 배드럭인가 봐요. 스플렛 점버덩 이라는 소리거든요. 자, 우리 친구도 계속 소리가 점점 커지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드립, 드롭 나오고 플롭, 스플렛 이렇게 나오는데 스플렛 전벙 이런 소리예요. 물이 천장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오, 노 샌, 대드 안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오늘은 아빠가 아무래도 머드 베스트도 하고 이렇게 스플렛 도 당하고 배드러긴 날이네요. 자, 3-5 다 먹드 베스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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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